오케이 렛쇼! 호우야! 안녕하세요! 배배배리입니다! 네 2019년 11월 14일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이 어느덧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벌써 수능이... 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지금쯤이면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실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요. 긴장하거나 떨지 마시고요.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, 노력하신 만큼 모두모두 실력 발휘하셔서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내일을 위해 오늘밤은 푹 주무시고 끝까지 좋은 컨디션 잘 유지하시길 바랄게요. 또 요새 날씨가 엄청 많이 쌀쌀해졌어요. 내일 아침에 감기 걸리지 않게 꼭 따뜻하게 옷 챙겨가시고요. 옷뿐만 아니라 수험표, 신분증, 도시락 꼭 챙겨가세요. 그럼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이 부여 없는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저희 베리베리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화이팅 한 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! 그럼 지금까지 베리베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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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할 거예요. 잘 할 수 있어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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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